안녕하세요. 연우리의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산천제 플러스 713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545번 경기대학교 2020년도 문제입니다. while 양보는 동안이 되겠죠. some, 일부는 consider,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을 consider asb라든가 아니면 tobb라든가 아무것도 안 써도 되죠. 그러나 being을 쓰면 안 되죠. tobb를 쓰든지 아무것도 안 쓰든지 as를 쓰든지 해야죠. integration of people and ideas from abroad, from하고 around가 같은 의미가 있을 때 주변에 온통 돌아서 출신인 거죠. 이랬을 때는 같이 쓰는 수밖에 없어요. 전체사가 두 개가 연속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오타가 나왔네요. around the world이죠. around the world, L자가 빠졌네요. 오타입니다. 전세에 걸쳐서 사람들과 이념들을 통합하는 것으로 일부는 간주하지만 others, 다른 사람들은 see it more. 그것을 casb죠. 그것을 expansion of 확장이라든가 또는 곤혹스러운 통합이죠. capitalist economies. 자본주의 경제권들을 팽창시키거나 곤혹스럽게도 합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죠. 이 s는 casb고, more는 d의 데니미아가 빠진 거죠. 데니미아는 반복이 되는 거니까. 된, 뻔한 내용이니까 안 쓴 거죠. 된, 뭐뭐 하는 것보다는 뭐뭐 쪽으로 봤다는 거죠. 위쪽으로 보는 거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봤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more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casb의 s고, 이것은 동등귀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more 데니미아 숨겨져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뭐 이 정도 설명하면. 아무튼 being은 s를 쓰든지, to be를 쓰든지 아무거나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 쓰는 거. 동명사든 이게 분사든 이거 쓰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내려가지요. 다음은 비슷한 문제를 하나 갖다 놨어요. 칸을 안 띄워놓고 썼죠?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요. 1322번 경헌대학교 문제. 매너리스트 아티스트들은 빠르게 아껴. 이거는 tended to 경향이다. consider artistic invention. 예술적인 발명이라든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뭐 consider a, b 그냥 쓴 거죠. a, s, b 그냥 쓴 거죠. 아무것도 안 쓰고. a, b 그냥 쓴 거죠. 다만 형사가 나와죠. 부사가 쓸 수는 없죠. than the faithful reproduction of 자연을 충실하게 재생하는 것보다는. 여기 consider a to be, consider a, s, b 또는 아무것도 안 쓰는 것도 되는 거죠. 그냥 consider a, b도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있죠. consider a, b. 자, 넘어가죠. 2020번이네요. 경기대학교 문제. for update the possible acquisition of the mcclum electronism, mcclum 전자의 가능한 그런 합병, 인수. 인수에 대한 업데이트에 관해서는 remember. remember가 뭐 뭐 하는 걸 기억하는 거면 꼭 하라는 거는 명심동사고 과거 일을 할 때는 회상동사가 되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가 회상동사 하면 아예인지 쓰는 거죠. 이 웹사이트를 규칙적으로 돌아와서 check with, check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앞으로 하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b번은 to check가 되겠죠. as we will have all the latest details about 이 중요한 비즈니스 이벤트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최대한 상황들은 우리는 실을 테니까. 이거는 s가 때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근거 제시를 하는 거, 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면은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어야 한정으로 미래를 대신하는 거지.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고를 일이 없죠. remember 과거 일을 기억하는 회상동사면 ing. 앞으로 뭐 꼭 하라. 명심동사로 한번 붙여봤어요. 명심동사란 말 처음 써보네요. 자 됐고요. 내려가죠. 또 같은 유행의 문제예요. 262번이죠. still I remember violated. 당시에 모욕을 당했다는 거. 모욕을 violate. 범해졌다는 거죠. 여자가 범해지는 거. and powerless we know in the fresh. fresh 번개처럼 늘어난 홍수 속의 민호. mean이에요. 작은 물고기를 뭐라 하는데. 뭐 s가 붙는 형태도 있고. 지금은 그냥 집합적으로 물고기들을 집합적으로 쓰면 s가 안 붙기도 해요. 여기 뭐 줄도 안 쳐져 있잖아요. 당연히 b번이 답이겠죠. remember. 옛날에 그 당시에 했던 것을 지금 기억하는 거니까 feeling이 답이 되고요. 이건 being felt 수동되었을 일이 없죠. I feel good. 그러잖아요. 그냥 이형 지동사로 I인지 그냥 쓰면 되죠. b번이 답이죠. 민호. 작은 거. 이거 뭐 복잡한데 미니를 스몰로 기억하면 되고요. we know. 까질하다. 까부르다. 키질하다. 세밀하게 살피다. 이런 건데. 이거 윈도우로 생각 후 불어갖고 까질. 까부르는 거죠. 키질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독당했다. 발로에이티도 범해졌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3547번 국민대학교 2020년 문제입니다. a bad idea. 나쁜 아이디어다. 샤워를 하는 것은. 천둥이 치는 동안. if lightning. 번개가 집을 침이 치게 되면. it can travel through your plumbing. plumbing은 배관 전체를 말하니까 불가상 명사로 쓰세요. 배관을 통해서 여행을 해서 shock. anyone. 누구든 충족을 줄 수 있다. 그런데 whoever는 anyone who잖아요. anyone이 있는데 anyone who의 뜻인 whoever를 쓰면 겹치죠. anyone, anyone 두 번 쓴 거나 똑같아요. c번이 잡혀요. comes contact with water, flouring through it. 물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배관이죠. it는 watering을 받은 거죠. 앞에 나온. 플러빙을 받은 거죠. 배관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물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anyone. anyone who의 뜻이니까 또 쓰면 안 되죠. 똑같은 문제예요. 세종대학교 문제. 빠르게. cannot be. cannot이 정동사예요. 그럼 앞에 주어하고 뭐가 있어야 되겠죠. 1번. whoever. anyone who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 cannot be 극단주의자일 수 없다. 1번 답. b번은 who is인데 who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annot be 따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whoever의 뜻으로 못 쓰죠. no matter how는 however는 맞는데 however가 되려면 주어가 doing such activities죠. 최소한 더 no matter how doing such activities is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how is doing 이것도 안 되죠. no matter how도 안 되는데 how가 되겠어. however라도 안 되죠. 이건 뻔한 거죠. 반복형 문제고. 그 다음 3548번 광원대학교 2020년 문제입니다. 뭐 답이 잘못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답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뭐 답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A번은 could I have a coffee? can I have? may I have? 다 돼요. 근데 instead는 이게 부자로 달리 이런 뜻은 되지만요. 커피하고 티가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면 커피가 아니고 차가 아니고 커피 그러면 instead of가 쓰여야 되죠. 복합전지사로 instead of를 써야 됩니다. I will be living. 이거는 의지 미래가 아니고 단순 미래를 표시하기 위해서 I will 떠나게 될 겁니다. 이런 거죠. I will live. 그러면 떠납니다죠. I'm living. 현장으로 쓰면 예정이에요. 이런 거고요. I will be living. 떠나게 됩니다. 지 내용을 쓰면 단순 미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쓰지 않아요. 우리 next Saturday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토요일 앞에는 전지사 오늘 쓸 수는 있죠. 그런데 next나 rest는 지금이 아니고 전주고요. next는 이번이 아니고 다음 일요일인 거예요.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on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면 선이에요. 선 이렇게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는데 이번이 아니고 다음이라는 그런 개념의 다음이 이 선에 붙어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 직선에 붙어 있었다는 점에서 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선을 따지지 않고 그냥 점 점 이 점 이렇게 보는 게 at이고요. 이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좀 두고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공간이 좀 크다고 생각할 때 이 점이 아니고 이게 동그라미가 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on은 그거를 어떤 게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next나 rest 또는 this 또는 that coming 다가온다는 거 이렇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나와 있을 때는 이런 선의 개념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next, last만 돼도 그냥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써요. 이걸 답이라고 해놨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he sneeze over the performance over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널어가면서 그래서 over the last week가 있으면 over the weekend가 나면 주말이 이렇게 주말이겠죠. 그럼 주말을 이렇게 거쳐서 긴 기간을 걸쳐서의 뜻일 때면 over를 쓰나 during을 쓰나 비슷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기간이 아니잖아요. 이건 기간이 아니고 사건이에요. 공연 중애죠. 공연 중애는 공연을 골쳐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냥 공연 중에니까 이때는 during을 써야 돼요.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에 사건 도중에 뭐뭐뭐를 했다면 during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D번을 답으로 안 걸렸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좀 어려운 건데 D번이 답이라고 해두고요. D번이 답이에요. 뭐가 문제냐 The bad weather 나쁜 날씨 악천후 나루이드 스탠딩 나무 순서가 바뀐 것 같잖아요. 이벤트는 어 나왔죠. success는 보통 불가상 명사지만 사건일 때요. 특히 그레이트 같은 것 붙으면 성공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이벤트는 성공한 것이었다 이럴 때는 얼마든지 쓰이는 이렇게 쓰이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이상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것부터 해놓은 뭐죠. Treaty of which city which city 의문사가 여기 있어요. 의문사가 그리고 워스 가 나왔고요. 주어는 이거예요. EC죠. 유로피안 커뮤니티 EC가 언제 설립이 되었느냐 이런 거죠. 그럼 애프터가 여기 있죠. 그럼 여기 흔적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프터 뭐 뭐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전체가 뭐라는 거죠. 이거 전체가 이 문장의 주어는 워스 뒤에 나오는 거죠. 워스 이 스태블 시는 워스 수동태잖아요. 그럼 흔적자리는 이게 앞에 나와서 이게 주어죠. 이건 주어는 아니고 의문사예요. 그런데요. 아 이렇게 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The Treaty of France 가 나온 파리 파리라는 시죠. 파리 조약 후에 예컨대의 평소문으로 쓴 다음에 이렇게 되어있다. 유로피안 커뮤니티 워스 이스태블리시트 애프터 The Treaty of France 그러면 프랑스 조약 이후에 설립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의문이 되려니까 이게 앞으로 주어 이동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프터만 두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홀로 전치사가 뒤에 남는 것을 보류 전치사라 그러는데 보류 전치사가 쓸 때는 이렇게 혼동이 잘 안 될 때 동사하고 연관이 되어있다든가 쉽게 이해가 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유 없이 뒤에다가 보류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거의 틀린 거예요. 세모 줄 수도 있고 거의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답은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가장 적합한 건 그랬으면 D번이 답이에요. 이걸 뭐 어떤 책에서는 B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그 자료에는 답이 B라고 책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찍어서 뭐 이걸 답이라고 해놓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같지는 않고요. 답은 D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설명을 우선 네 우선 Not Withstanding 부터 하죠. I shall go 저는 가겠습니다. 이것도 의지죠. 뭐 꼭 내 의지보다도 아니다. 여러가지 정우사정의 힘에 의해서 뭐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서 I shall go 난 가게 될 겁니다. 이런 거예요. Not Withstanding The weather 그러면 In spite of 의 뜻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Not With 쓴데 Standing 자체로 보면 With죠. 함께 Standing 서 있지 못하다 에요. 서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Not Withstanding 전치사라 쓰인 거예요. 그래서 Not Withstanding her remarks 이렇게 쓰면 그녀의 말과 함께 서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영리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걸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her remarks not with 이거는 이제 위드 구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위드 구문에 위드가 빠진 거죠. 또는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해도 되죠. 그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서일 수 없는데 그럼에도 그녀는 매우 영리하다 이거죠. 말이라는 게 그녀의 말은 이게 말이 잘 본문에 말하려고 하는 거 하고 내용이 안 맞는데 그런 의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명사 플러스 ing 위드 구문의 일종의 위드 생략된 위드 구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독립분사 구문이든 원래는 이 용법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올라가면서 전치자가 돼버린 거죠. 따라서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악천후에 악천후가 있으니까 그거와 함께 서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몰고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전치자로 이렇게 먼저 쓸 수 있지만 뒤로 쓰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디스파이트는 전치자니까 무조건 앞에 써야죠. 뒤에 쓰면 틀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He bought the car. 차를 샀다. Not with the snake. 다음에 나온 대절에도 불구하니까 이거는 도우로 바꿀 수 있어요. 올도우로. 그래서 이거 마치 접속사를 대신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아직 시험에 나온 건 없지만 We're invited. 추천받았다. 뭐 어떤 것이 함께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기타 여하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함께 서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하튼이 된 거죠. Never. 그만큼 덜하지 않게 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죠. A번은 인셋 오브 설명했고 I will living 단순 미래인 설명했고 Next 나오죠. Next 저번주 다음 Next 는 이번주가 아니고 다음주 토요일인 거죠. Last 는 지난 토요일 이 거죠. Every 는 토요일 마다니까 이걸로 다 정해진 거죠. This that 또는 coming 가까운 거 또 지나간 거 coming 다가오는 이런 게 딱 결정이 돼 있으면 선을 안 나타내도 되기 때문에 전치사원은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니 재채기했다. 오브 퍼포먼스인데 이거는 오브는 그 자체로 보면 넘어가면서 쭉 아까도 넘어가면서 그 기간에 걸쳐서 있듯이 그래서 오브 더 위크 엔드는 금요일 에서부터 시작 밤에서부터 시작해 금요일 오후 오후 시작해 일요일 저녁 오후 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during 워크 엔드 하고 비슷한 뜻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 명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사건인 퍼포먼스가 나고 공연이라는 사건이죠. 공연이 있는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듀링만 써줘야 돼요. 2번 아까 있었죠. 즉 보리전치사가 살 때 뒤에 쉽게 이해될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거죠. 보리전치사가 살게 될 경우는. 그런데 who are you looking for 후는 whom 대신 쓰인 거죠. 후의 목적으니까 원래는 whom이죠. 아유가 원래 주호고 아와 정동사고 워킹이죠. 이랬을 때 whom 대신 who 쓸 수 있죠. 그러나 원래 친절하게 한꺼번에 다 올린다면 for who는 안 되죠. 후하고 같이 올리려면 마누라 전치사가 바로 옆에 있는데 who를 쓰면 죽어요. 바로 옆에 있으면 꼭 whom 쓰는 건 있다. for who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를 뒤에 보류시켜도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리 떨어져 있는 거 문장구조도 역잡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류시키면 거의 틀렸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